아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정말 영육간에 정신이 번쩍 들 만큼 굉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가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랐으니 거기에다가 또 마음의 소원과 함께 힘도 실을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희숙이야처럼 또 갈렙처럼 정말 작품 인생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갈 수 있도록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 주관하시되 보좌의 능력으로 온 우주 전체 위에서 움직이는 그 언약 중심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작품 인생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와 우리 작품 인생 동문들 왔다 이럴 거예요 저는 그거 믿어줘요 진짜입니다 감히 내가 그게 믿어진다니 좀 놀랍기는 한데 워낙에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가지고 자꾸자꾸 믿어줘요 자 증거가 뭐라 했어요? 우리는 작품 인생에 우리는 하지 맙시다 나는 작품 인생의 후보다 아멘입니까? 작품 인생이라는 말은 생을 마감하고 난 뒤에 나오는 결과니까 그런데 이미 후보로 선정이 됐어 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뭐 아 으샤 이게 아니에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시대적인 보금 안에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아까 내가 정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녀 안 될 분들은 못 앉아 있어요 눈 뜨고 자는 분도 있고요 화를 팍 내면서 나완 사람도 있고요 진짜예요 못 앉아 계셔요 지금 상황은 많이 어려운데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도 굉장히 집중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우리 장노님이 또 아주 중요한 분을 또 전도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진 능력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당신의 뭐다? 계획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치마나 바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보금을 보금 중심으로 결정한다 맞아요 이 보금을 우리한테 줬다라는 걸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작품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안 났는데 나는 작품 인생을 남겨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보라고 적은 거예요 왜? 보금 하나로 나라, 시대, 역사를 다 받고 맞습니까?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바울이 아시아로 먼저 전도하려고 했잖아 4등전 16장에 그런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니아가 유럽이에요 막 자기를 도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신호로 듣고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으로 가서 보금을 전했어 그래서 유럽이 최초로 세계 전체에서 1등 국가가 1등 그게 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보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1등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누구 예를 들었죠? 모세 예를 들고 또 누구 예를 들었어요? 바울 예를 들고 또 누구 예를 들었죠? 요셉 예를 들고 요셉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시대 최고 나라 애국 그 애국은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어요 거기에 노예로 갔다고 그런데 결국은 요셉 때문에 애국의 역사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계 최고 강국인데 더 강국이 됐어 온 세계에서 쌀쌀어왔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 적으세요 그걸 보고 언약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아야 본론적인 축복의 증거가 여러분 후대에 자손 천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도 방법도 또 뭐랬죠? 내용도 전부 뭐다? 세계사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사람을 등용하고 그게 전부 뭐다? 복음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 이름 적어도 되겠죠 여기 복음 안 가진 사람 있어요? 그럼 오늘 빨리 가지세요 그러면서 왜 복음이라야 되냐 왜 복음이 기준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왜 복음이라야 돼요? 복음이라 하면 누구 생각을 했죠? 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언약이라 그래 성경을 언약책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넣고 옛날에 유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큰 집 가마솥에다가 성경을 하나 넣고 물을 한 두 동이 붓고 맨날 며칠 끓여와라 액기스가 탁 나오는데 우리 강수진 집사님이 아주 실감하겠네 뭐가 탁 나온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언약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복음이라야 될까요? 답이 필요하다는 말은 뭐가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의 해도 되고 모든 문제 가로열고 돈 문제는 빼고 아니에요 모든 문제 모든 문제 원인이 누구다? 네 그러니까 총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그러므로 답은 복음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결론을 놔야 돼요 여러분 이론으로는 대답하면서도 문제 터지면 적용이 빨리 안 되죠 그게 여러분의 아직 시간표거든요 그런 사람은 진짜 언약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희석이야처럼 작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우주를 돌렸어 그렇죠? 지구는 가만히 세워놓고 우주를 돌렸다고 해를 맞잖아요 희석이야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죠 특징이 뭐다? 언약 희석이야 때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어요? 피제사야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피제사를 그림자 언약이라고도 하잖아요 언약의 정지 그 다음에 전심 오늘 말로 치면 또 뭐 있어요? 진실 또 뭐라고 했냐면 주의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여기에서 내가 몇 프로일까 몇 프로일까 몇 프로일까 생각해 봐야 돼 그러나 그걸 빨리 메꿔놔야 돼 어떻게 메꿔라 했어요? 좀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또 누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랬어요 왜 이 내 종 다윗이 계속 들어오냐면 다윗도 대단한 분이지만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목표가 결론이 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볼 거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와에 매달아 죽였어 예수님이 뭐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지? 6시간이었나? 예수님이 굉장히 약한 그 몰골이었대요 하여튼 빨리 돌아가셨어 왜냐하면 좌우평 강도는 살아있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고 다리 꺾었잖아 그거 가지고도 말씀을 성취한 거라 하더라고 예수님의 다리를 뼈를 꺾지 않기 위해서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보면 뭐 있어요 연한 순갖고 이사여서에 보면 예수님의 풍채에 대해서 그런 분이었어요 그 분이 오시기까지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이고 내 같은 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언약에 결국 희숙이와 같은 작품 인생을 살려면 나는 언약에 뭐 해야 돼? 오직 전심 지속 선하게 행해야 돼 그렇게 하면 희숙이와는 산당을 깨고 뭐 그랬는데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내 언약에 나는 얼마만큼 정직했나 더하고 빼고 있어 없어 하나도 없이 정직했나 전심 오직했나를 살펴보면 돼 그래갖고 모자란다 싶으면 어떻게 하랬어요? 방법이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언약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 그리스도를 고백을 지속해라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방법 찾으시면 돼요 쓰는 것보다 나는 하루 세 번씩 읽을래 아니면 묵상할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기피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셨죠 나는 그럼 얼마나 전심했나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했다 주일날 쉬고 싶어도 캠프 계속 지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도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처음에 이거 캠프 주일마다 할 때 진짜 그때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성형충만 했어요 근데 이거 한 번 빠지니까요 오기 싫은 거예요 거기에다 또 빠지게 된 동기가 주일날 한국은 월요일이잖아요 굉장히 0.10만 분이 카톡으로 그걸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분 때문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되게 아쉬워요 그것도 하나님 말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계속하니까 목사님에게도 뭐가 그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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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으로 목사님에게 필요한 다른 무언가를 가슴에 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못 들었죠 나 이게 잡아줬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 사람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희석이야가 누렸던 누림을 가지고 아주 과학적으로 나사 얘기까지 나오면서 저도 옛날에 책에서 봤어요 어떤 잡지 책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 굉장한 거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실감나죠 와 우리가 우주 오 언약이 우주 언약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주 돌리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주 안에서 제일 중요한 자가 누굴까요 내 없으면 종치고 오셔야 돼 맞잖아요 그래야 혼자 우주 우주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또 중요한 얘기 나왔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한다 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고 싶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에다가 기준을 다 두신 거 우리의 뭘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내가 언약이 수준이면 하나님 늘 따라다녀야 돼요 맞죠 좀 귀찮으시겠지만 그렇게 연약한 자일수록 하나님은 더 본격적으로 왜 하나님은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네 아이다 가봐라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갈등을 또 얘기를 했어 우리는 뭐가 하고 싶댔죠 내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정해놓은 양만큼 그거 버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버리는 것도 이거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게 허감의 역사거든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있잖아요 그게 처부 내 기준이야 우리말로 하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서 언약 고백 이라야 돼요 자 그래서 언약이 뭐냐 두 번째 언약은 생명이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죠 살고 싶고 살리고 싶죠 언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유일 길이에요 돈으로 정복 못해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고 물고 빨고 해보세요 되는 거 안 돼요 언약 아니곤 안 돼요 우리 언약이 보니까 기도도 잘해요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이제 이제 두 돌 지났잖아요 근데 어제 저 엄마 생일이라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막 우리 할아버지도 가고 할머니도 가고 여기 애가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 식탁을 딱 차려가지고 기도해라는데 난 아 내 보고 기도하라 할까 싶어가지고 언약이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 고개 돌리고 그랬더니 지하가 엄마 언약이가 기도 잘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 언약이 기도해봐 했더니 우리 처음 갔잖아요 맛있는 하나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엄마 아빠 있고 오늘은 엄마 해피 벌 데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 말 다 했어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제 가만히 있길래 아 다음 마무리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나 했더니 눈 뜨고 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잡채도 있고 이제 그때부터는 반찬들 보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그런 애가 있어요 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나 진짜 놀랐어요 엄마 은혁이 기도 잘해 이래도 나는 아이고 그래 엄마들이 얼마나 자식이 자랑스럽겠노 뭐 이래 생각했더니 정말 놀랐어요 예 자 그래서 은혁이 뭐다 은혁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저주저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이래도 그리스도 생각나야 되고 복음 이래도 그리스도 생각나야 되고 은혁 이래도 그리스도 생각나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혁은 어느 정도냐면 모든 저주 끝 맞아요 사탄 머리 박살 끝 모든 하나님과의 결별 응답없음 끝 아멘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다 치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 있다 없다 그런데 뭐는 해야 돼 노력은 필요 없어 뭐를 하라 그랬죠 언약을 어떻게 언약을 잡고만 있으라 그래서 자 여러분 언약을 어떻게 잡아요 아 이거 마크가 언약이라면 나 24시간 잡고 있겠는데 하다못해 반지 이거는 수술 들어가도 못 빼요 이거 젊었을 때 반지가 돼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못 빼요 끊어야 돼 수술을 내가 몇 번을 했잖아요 맹장수술로 이거 빼라 하는데 이거 됐나 야 그리고 잘라야 된다 이렇게 아그러면 끼고 계시네 이건 저저러 잡고 있잖아 24시간 몇십 년 동안 지금 언약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 뭐 하라 했냐면 승리를 선포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거 적었어요 왜 내가요 사실 언약을 잡고 있는다고 잡고 있는데 내가 사단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를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나 적었어요 목사님 말에 그래서 영적 승리를 뭐라고 했냐면 가슴에 어떻게 영적 승리를 가슴에 심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승리가 왜 안 되냐면 내가 언약이 언약하고 내 사이에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가슴에 심어야 돼 그걸 보고 고백이라 하는 거고 그걸 보고 잡는다라는 거예요 고백의 방법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미 주었노라 이거를 딱 잡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했고 끝냈고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했는데요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예수님이 벌떡 일을 놔야 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쵸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희숙이야처럼 우리도 뭐다 희숙이야는 언약과 기도를 세상에 전파했다 그랬죠 언제까지 전파해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런 걸 보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다 망대라는 거예요 망대 그리고 플랫폼이고 네 그리고 안테나다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우리를 보고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보낸다라는 거예요 전화로 오고 카톡으로 오고 교회로 오고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예를 들면 그래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는 미국과 남미의 안테나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자 언약을 잡은 내가 누구보다 크다? 미국보다 아멘 미국이 크냐 내가 크냐 언약 잡은 내가 큽니다 아멘이죠 인민사회 속에서 힘들고 유색인종이고 소수민족국가고 그거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크냐면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언약 언약 잡은 내가 누구보다 누구보다 크다 해서요 언약 잡은 내가 우주보다 크지 왜 하나님은 언약 잡은 히스기야를 위하여 우주까지 동원을 했는데 그 말인 거예요 네 그 유 목사님이 777 기도할 때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좌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었어요 393이었잖아요 그죠 아홉 가지 능력을 3초월 3생명 3전무 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3은 이제 3시대고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유 목사님이 뭘 발견을 했냐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발견했다기 보다는 이제 그 크기를 실감을 했겠지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뭐가 나왔냐 우주가 나온 거예요 네 골로스에서 3장 몇 자리였죠 18절 11절 만유의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만유라는 거는 우주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내가 미국보다 당연히 크지 네 그 말입니다 결국 이런 자를 보고 뭐를 한다 작품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세전 계획 속에 있는 작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후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계명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계명 지키는 길 뭐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게 제일 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답 언약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 끝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 자손의 천대들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청난 메시지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맞게끔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계속 고백 지속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하여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약속하신 대로 작품 인생의 선조가 되도록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